생후 16개월 된 입양야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의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전 10시 15분쯤 남부지법에 도착한 A 씨는 왜 아이를 방임했느냐, 학대 혐의를 부인하느냐, 아이한테 할 말은 없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. 지난달 13일 서울 양천군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비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일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